둘 다 잊지마 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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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가 준사양님 만원 도맹이션 좀요 만원 주면함 아니 하지마 나 진짜 할거 같잖아 뭐하는 게임인데 카스 숨바꼭지 준우야 일단 선물 보내놔 사장님은 도네이션 보내놓으세요 투배롭고 근데 이 새끼는 게임을 쳐봤고 돈까지 받고 하는데 미친 새끼네 생각해보니까 야 시발로만 아 뭐라는 거야 보내지 마 그러면 그냥 준우야 아휴 진짜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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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배그하러 가야겠다 오케이 20년이 아니 야 지티코 와봐 진우야 가면 욕할 거잖아 욕할 거 같아서 안가 안할 테니까 와봐 진짜? ㅇㅇ 안 믿어 안가 지금 개인 면담해야 해 아 개인 면담하자고? 아 면담 싫어 학교 다닐 때도 안 하던 걸 왜 너랑 해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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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이 개새끼야 ㅇㅇ ㅇㅇ 욕 안한다메 욕 안한다메 간을 그냥 어디 ㅇㅇ 이 개새끼야 아니 왜 욕 안한다메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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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하는데 32,000 차받고 안한다고 개지랄하네 ㅇㅇ ㅇㅇ 어 사장님 하이 하이 네 네 빨리 오세요 사장님 네 배그고? 고? 일단 통화방 오세요 그러면 일단 나가보세요 사장님 진우가 또 사장님 오니까 얌전해져가지고 욕야 넌 잠깐 나가있어 어 알겠어 이 개새끼야 그러면 22,000에다 12,000에다 12,000에다 이 새끼? 게임 사달라 해가지고 게임 사줘 만원달라 해서 만원줘 근데 씨발 그냥 오려고 간을 보고 존나게 보네 야 존나 짜 지금 간 물 더 타야돼 내가 좀 짜게 먹기는 해 진우야 미안해 아 그냥 지금 오면 될 거 아니야 야 진우야 개지랄 하려고 지금 어 밑값 철깔지 말고 어? 저기서 또 야 진우야 우리 둘이 그냥 백은하러 가니까 이 지랄 거 뻔히 철고 있는데 그냥 다치고 오라고 근데 진우 오늘 왜 이렇게 화났어 근데 니가 씨발 내 이만이 쳐다 은혜 만원 가져가 놓고 안한다고 지랄 냄명한다는 게임 보내라 왜 했어 그러면 진우야 이상한 애 왔어 쫓아 보내줘 저 새끼 제일 싫어 매티 형 매티 형 네 준우 형님 나랑 놀고 싶다면서 지랄 로우 맘에 두고 그랬잖아 준우 형님 응 짜증나게 하지 말고 일단 나가세요 저 진우랑 할 얘기 있으니까 나가라고요 오케이 나가라고 나가라고 일단 여기 통화방에서 나가라고 일단 여기 통화방에서 나가라고 일단 여기 통화방에서 나가라고 일단 여기 통화방에서 기치랑 꺼지라고 그냥 말을 못 알아들어? 왜 나만 보고 있어 그냥 말해 나가라고 일단 갈 테니까 나가라고 일단 갈 테니까 진짜 할 거야? 일단 나가 안다고 했어 어 나가 오케이 이 개새끼야 어? 빨리 오면 될 거 아니야 씨팔 그러면은 지금 시간 질질 철 끌어가지고 사람들 기다리는데 어? 너만 사람이야? 저기 있는 사람들은 사람 아니야? 빨리 오면 될 거 그냥 어차피 이거 질질 끌다가 올 거면 그냥 지금 당장 오면 되잖아 개새끼야 어? 진우야 예 너무 잘 좋아가지고 그냥 맨밭만 먹어도 되겠어 그냥 아주 하하하하 밥 대볼 테니까 좀만 기다릴래? 하하하하 아니 빨리 와 어? 어? 게임 설치하고 있어? 아 맞다 아이 개새끼가 우리 이거 뭐하는 게임인지 설명 좀요 이거 카스 숨바꼭질이라니까요? 아 그거 재미없는데 아 그러면 씨팔 아까 채팅창에다가 카스 숨바꼭질이라고 했을 때 재미없어 보인다고 하던가 게임은 그냥 굳이굳대로 쳐받아놓고 개새끼 이거 선물 거절한 것도 아니고 선물 수락버튼 꾸역꾸역 쳐놀어 놓았으면서 입술 삐죽 나온 거 그라인더로 존내 갈아버리고 싶네 진짜 고기 hav 뭐 감 오케이 뭐라고 할 줄 알았지 개새끼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와 지루 진짜 늦게 오네 뭐임? 지루야 좀 약속 좀 잘 치키자 그니까 지루야 물었으면 좀 미 recognised 기다리고 있던가 넌 왜 항상 약속 그렇게 늦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어 어 아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레트님이 살려줬으면 좋겠다 도망쳤어 또 왜 왜 맞고 모른척해 아 김진우 시발도 안거지냐 뭐야 어디있지 아 왜 안보이지 가만히 있어라 야 진우야 야스의 심장 야스의 심장 야스의 심장 야스의 심장 팝콘인거 같은데 다 왜 모르지 안돼 살고싶어 몸란하네 도망쳐 아 이거 어떻게 불어 아 이거 변신 어떻게 불어요 님들아 어 어디어디어디어디 뭐지 안살았는데요 노 F 노 노 지금 나온ту 노 노 아니 혹시 이끄 아 아 아 west 어대나 누가 놀래키는 거 썼는데 스킬 따는 거? 렛츠다! 렛츠다! 뭐야? 하지만 안 생긴 렛츠다! 놀라는 거 개 웃겨 렛츠다! 렛츠다! 렛츠 어딨어? 아 이츠이 형 이제 헛짓하지 마다 약간 판방이 애매하네 여긴가? 여긴가? 으악! 아 이거 잡히자! 아 그만해! 아 진짜 아 이츠이 형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들 티누르면 3인칭 전환할 수 있어 숨어 빨리 아 뭐야 3인칭 전환도 되는 게임이었어 이거? 잠깐만 여기 나란 아 나 나 잠깐만 한 번만! 한 번만! 한 번만! 저 변신을 못했어요! 한 번만 더 진짜 아 이거 못 나가? 팔아버려 팔아 어딨다 어디야 아 설마 이걸 판다고? 버려 아니 씨발 모르는 거 같아 여러분들 저 꼈어요! 이거 어떻게든 아 됐다 여기 온다! 여기 온다! 닭 온다! 어 여기 다 온다! 닭이 온다고요? 여기 닭이 오네요 오케이 오케이 어디야? 아 제발 살려줘! 나야 나야! 여기 퀄네티 있다! 렛렛렛이 씨발! 렛렛이 형 한 명 팔면 살려드릴게요 퀄네티 퀄네티 계단 여기 여기 계단 계단 계단? 계단? 주축가면 계단에 있어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야 코리터도 죽여! 코리터도 죽여! 퀄네티아 이런 거 왜 어떻게 미친 거 왜 이렇게 계속 의자야?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진우여 팔고 렛렛이 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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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자식들아 쫀득이? 쫀득이 없어도 돼 아이 망했네 안녕하세요 제발 제 쪽에 좀 제발 저 골Lab을 제가 사람에 있는 거 아니구나 야 너 때메히 됐다 떨어져! 하하 하하 누구냐? 하하하 하하하 짜야 왜 그래 나나이님 맞는데? 나나이 몽 참겠는데 이거? 따라가지마라고 하하하 나나이님은 잡을 방법이 없는데 저기 어 여기있다 아기들아 렛츠님 내가 떨궜어 하하하하 이 기회 같은 거 하하하 이거 잘 봐 이거 창문으로 사난들 다 아닌 거 잘 보인다 내 앞에 있지마 죽이기 전에 Frau 야 레트님 찾아가 레트님 찾아가 나가면 대충 보험을 진짜 미치겠네 아 랩 레전이 강하고 제발 김소개님 따라가야겠다 나 이쪽으로 한 번 본 것 같은데 아까 뿌려 뿌려 다 뿌려 난 절대 도망 안 갈거야 나는 난 진짜 레트다 뿌려야 끝까지 의리 지킨다 진짜 나 진짜 끝까지 의리 지킨다 진짜 여기 이 버섯인 것 같은데? 여기 버섯이에요 여기 끝에 있는 버섯이에요 여기 끝에 있는 버섯이에요 여기 끝에 있는 버섯이에요 지켜준다며 레트님 덕분에 살았어 우린 살았어 아 미친나봐 레트님 우리 거 끝까지 살게 레트야 진짜 레트 희생 잊지 않을게 진짜 결국 이겼네 모드를 희생하고 아이고 코레트가 캐리했네 그게 아니라 나 지켜준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남앞네 쪽은 다 도망쳤어 아니 레트야 자기 몸은 자기가 스스로 죽어야지 그치 아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아 지도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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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부분에 대해서 motherfuck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